이야, 신난다. 뛰지 마, 넘어져. 아저씨, 저 진짜 요정 같다. 음, 예쁘다. 요정 같아. 딱 우리 선주 사이 감인데. 욕심이죠, 그거. 아, 사랑은 국경도 남는 데잖아. 무슨 상관이야, 저희들 좋아하고. 왠아, 일로 와봐. 여기 뭐 묻었다. 아이고, 귀여워. 우리 손자 많이 먹었냐? 아이고, 그 우리 집 간이 좀 싱거운데 입에 맞았나 모르겠네. 아뇨, 맛있었습니다. 아, 그래. 맛있게 먹었다니 다행이. 잡채 좀 더 드시지. 아닙니다, 많이 먹었습니다. 아이고. 아, 그래, 저 차는 거실에 나가서 마시지? 아, 예, 예. 아빠. 저는 집에 손님이 오셔서 먼저 가볼게요. 누구? 아, 좀 이따 같이 가지. 밥만 먹고 이런 아이가 좀 그렇잖아. 천천히 얘기 나누시고 오세요. 먼저 갈게요. 내가 세워다 준다니까. 우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? 아는 척하지 마. 어떻게 아는 척을 안 해? 회사에서, 집에서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데. 넌 내 기억 속에 없어. 앞으로도 남을 일 없을 거고. 아! 이것도 기억 안 나? 네가 가르쳐준 기술인데? 어쩌냐. 나는 속속들이 다 기억나는데.